펭귄씨가 많은데 펭귄을 한번, 근데 이 오렌지도 작년에 봤던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베트남에서. 안녕 나는 베트남에서 포니아입니다. 미친 대박. 미쳐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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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일 미니앨범 멋있어요. 당신은 장식여자. 장식여자? 장식여자. 하지만 난 진짜 사람이 너무 귀엽다. 보여주실 수 미친 귀여운 버전. 애교와 함께. 소연이 왜 다 이런거 몰라. 4분 사랑해요. 베트남에서 큰사랑. 미쳐를 약간 귀여운 버전으로. 보여주실 수 있냐고 합니다. 지윤언니. 아니에요. 제가 애교하는건 솔직히. 너무 좋아요. 이제 그만해. 소연씨가 골라서. 당신이 하셔야 돼요. 애교를 미친것처럼. 소연이 파트너 되잖아. 다 정해져있어. 넌 그저 오케이래. 좀 사랑스럽게. 잠시만요. 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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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시 애교를 한번. 진짜. 애교 진짜 없는데.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해요. 뭐. 답은 정해져있어. 그저 넌 오케이야. eigenlijk 잘하네. 이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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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. 이렇게 일부 inteiro. 아니 애교하면 도물려. 귀엽게. 축하해요. 약간 깜짝거린거 방금. 약간 깜짝거리는거 sow K. 나둑은 정해져있어. 넌 그저 오케잉. 잘했어요. 다음 해주세요. 이 정도면 뭐. 페이지 많이 늘었네요. 자, 봅시다. 우리 단체사진 이거 그린 것 같아요. 언니들이 해주세요. 3페이지.